소중한 사람 너는 여자니까 집에서 밥이나 해 너는 여자니까 들어가 해놔 봐 너는 남자인데 왜 그것도 못해 넌 남자니까 세 번 이상 울지마 우리는 가끔씩 구분을 하며 얘기하죠 넌 여자니까 난 남자니까 이렇게 차별하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소중한 사람 너와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소중한 사람 남 배우 남 의사 남 군인 남 교수 남 대생 남 기자 왠지 어색하죠 여 배우 여 의사 여 군인 여 교수 여 대생 여 기자 자연스럽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에 박혀버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하죠 우리는 소중한 사람 너와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소중한 사람 모두 다 다시 생각해봐 의식하지 못한 채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우리는 소중한 사람 너와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남자 여자 그분 없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